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포스코가 여러분들 주식회사니까 주인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수를 장악한 오나는 없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주인 없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포스코에 차기 회장을 두고 감논얼박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좀 있는 사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람과 보는 관점을 이 문제 포스코에 대한 참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일청구권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됐던 회사가 포스코죠. 포스코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차기 회장을 앞두고 호화 이사의 건을 두고 이제 이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백두산에서 8억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썼기에 8억을 썼냐 이제 이 지금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 제가 좀 나무라고 싶은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요한 게 절제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죠. 그러나 책이 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두산에서 8억을 쓴 건이 아마 지금 밝혀진 것 같고 이걸 이제 뭐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정치적 흑막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한 끼 식사가 2500원 이건 대중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뭐 전문 경영인 체제가 다 성립이 돼 가지고 그 나라도 먼저 문제가 많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데 한국은 특히 직업윤리 같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박약한 사회 같대요 직업윤리라는 것이 인간적인 윤리도 마찬가지고 직업윤리도 박약한 것 같대요 회사 돈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회사 돈을 어떻게 이렇게 써 가지고 입방하에 오르냐 이야기죠. 이게 오나 회사가 또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오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본사를 포항으로 이러면 이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죠. 포스코의 바이어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올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포항으로 또 가져가는 것도 참 문제인 거죠. 세계 모든 회사에 이런 본사라는 것이 생산기지도 있고 생산기지하고 본사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생산기지가 좀 교역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다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중국에서도 초호화 2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이래서 대한민국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왜 전문경영인이 그냥 권력에 있을 때 또 다 해먹으니까 다 해먹고 오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해먹기 위해가 또 뭡니까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일들이. 직업윤리하고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꽝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포항 지역의 시민단체인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보는 포항이 포항 이전 범신민대책위원회 이분들도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최정우 현 포스코 회장을 몰락시켜야 될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화 2사회라는 문제를 이제 거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우 이사란 분이 회장이란 분이 사회생활 한두에 한 분도 아닌데 회장을 뭡니까 좀 오래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줄을 놓았는지 모르겠 는데 저희들도 2사회 멤버로 활동해봤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2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 요즘에는 과거처럼 여러분들 2사회가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사 멤버 사회 2사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노다우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 호화 2사회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사회를 맹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7일간 백두산 일대 등을 유행한 의혹을 받고 당시 7억에서 8억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 전세기를 이용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행위나 이런 결정이 타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인 거죠.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고 권력은 CEO가 회장이 갖고 있고 그러면 주주의 이익이 아니고 본인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해서 행동하는 거죠. 주인 언문 회사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과거의 이런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참 직업윤리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한데 여기 이제 이번에 고발되신 분들도 최정우 회장뿐만 아니고 사회의사 사내의사 8명이다. 업무상 배임 청탁검지법 위반 이런 행위로 지금 검찰 수사 의뢰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좀 건강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회의사들에 대한 그런 편익이라든지 또 대우 그다음에 또 이 사회를 개최하는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주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낫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